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GTC 2024인데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금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냥 얼핏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2시간짜리 조금 짧은 영어 실력으로 한번 자막키고 다 봐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억양 말투까지 다 들어봤는데 GTC 2024의 처음부터 시간 타임 로드맵에 따라 한번 제 나름의 요약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제가 느낀 투자 아이디어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TC 2024 내용하기 전에 어제에도 짐 크레이머가 자기 트위터 X에 젠슨왕 CEO랑 같이 사진 찍은 거 올리고 젠슨왕 CEO 극찬하는 내용 올렸었는데 어제 이어 오늘 이제 CNBC 매드머니에 출연하셔서 또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로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주식시장에서 둘을 창출하고 싶다면 젠슨과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라면서 오늘도 엔비디아를 극찬했습니다 근데 진짜 짐 반 꿀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면 꿀이다 그게 정말 과학이었는지 극찬하니까 조금 주가가 오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지금 크레이머 소식은 일단 엔비디아 GTC에서 처음에 막 영상 아주 화려한 영상과 음악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엔시스, 시놉시스, 그리고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과 관련한 파트너십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엔비디아 큐리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큐리토를 통해서 반도체 공정 중에 리소그래피라고 이제 반도체 유리 웨이퍼죠 웨이퍼 마스크에다가 패턴을 처음에 입히는 작업을 리소그래피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 조금 혁신 관련한 내용을 얼핏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블로그에 또 올리더라고요 이 내용을 그래서 큐리토가 뭐냐면은 이 리소그래픽 과정에 AI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건데 그리고 GPU를 이용해서 가속 컴퓨팅을 통해서 훨씬 빠르게 이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그 기술인데 이제 반도체 리소그래픽 과정에서 역 리소그래피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토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패턴을 새기기 전에 어떻게 새겨야 할지 그거를 다시 역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역 리소그래피인데 이런 거를 다 미리미리 계산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칩을 여기다 이제 새기는 거죠 어쨌든 그 역 리소그래피 과정에는 상당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엔비디아 AI 칩을 통해 성능이 40배 향상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TSMC 같은 기업에서는 하루에 3배에서 5배 더 많은 포토 마스크가 이제 처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엔비디아의 말에 따르면은 현재 500개의 그레이스 오퍼 GPU 시스템은 4만 개의 CPU와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CPU 쓰면은 4만 개나 들어가서 전력도 훨씬 많이 먹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데 엔비디아 GPU로 인해서 전력도 9분의 1밖에 안 들고 공간도 CPU 대비 8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 큐리토라는 기술을 원래 작년에도 GTC 2023에서도 공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TSMC랑 시놉시스 그리고 ASML 세 가지 기업 파트너십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TSMC하고 시놉시스가 이걸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포토 마스크 처리하는 단계가 상당히 빨라지고 하다 보면은 TSMC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절감되고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AI로 인한 혜택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최근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갔으니까 조금의 조정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엔비디아가 또 이름을 불러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GTC 2024 처음에 이제 젠슨항 CEO 나와서 여러 기업들의 이름을 불러줬는데 엔비디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주가가 올랐다 엔시스 이렇게 주가를 불러주니까 처음으로 이제 부른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애프터마켓의 주가가 상승했고 그 다음 이제 이름 불러준 기업이 시놉시스입니다 시놉시스 이름을 불러주니까 엔시스 다음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과도 AI 파트너십 그리고 이 기업들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칩을 아주 잘 만들고 있고 AI 아주 좋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 애프터마켓에 올랐던 게 현재 프리마켓까지 이어지면서 엔시스 현재 프리마켓 1% 때 상승하고 있고 시놉시스도 1% 때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도 1% 때 이렇게 3개 기업이 현재 상승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시스하고 시놉시스는 현재 합병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저렇게 3개의 기업에 대한 파트너십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이 블랙웰이라고 하죠 이 B200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 B200 시리즈이고 이 GB200이라는 이름도 같이 있습니다 GB200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네모 하나가 B200 그래픽 카드입니다 B200을 하나 끼고 B200을 또 하나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 CPU라고 엔비디아 또 CPU가 있는데 B200 두 개 낀 다음에 그레이스 CPU 하나 껴가지고 합쳐서 G하고 B 그레이스하고 블랙웰 합쳐서 GB200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 이 서버 이렇게 서버 렉스케일이 있으면은 렉스케일 기둥 하나 있으면은 이 안에 서버 렉이 18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렉 하나당 GB200이 두 개 들어가고요 그래서 서버 렉 하나당 렉스케일 하나당 이 렉스케일 하나를 GB200 NVL 72라고 표현하는데 이 렉스케일 하나에 서버 렉이 18개 이렇게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CPU가 이렇게 이 B200이 두 개 들어가니까 CPU가 곱하기 2 해서 36개 그리고 블랙웰 GPU는 곱하기 4 해서 72개가 탑재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이 렉스케일이 정말 많이 서 있죠 그러니까 블랙웰 GPU 가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는데 좀 더 비싼 가격에 판다고만 하면은 당연히 엔비디아 매출을 조금 증가할 그런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뭐 H100 대비해서 현재 G200이 30배 가까운 성능을 보여준다 이런 이제 추론 능력의 30배 더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 있었고 또 비용이랑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도 최대 25분의 1배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AI로 인해 전력 수요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전력 소비가 더 줄어드는 칩을 막 개발한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 칩들은 현재 TSMC가 3nm까지 만들 수 있긴 한데 올 연말에 2nm 들어가고 하지만 그래도 이 4nm 공정에 해당하는 4np 기술을 사용해서 엔비디아가 TSMC랑 협력해서 B200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 GB200 이 시리즈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또 있었는데 일단 출시 일자는 올해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인지 4분기인지 정확히 안 나오고 그냥 올해 말쯤에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앞서서 그 서버 렉스케일 하나에 이제 GPU가 72개 탑재됩니다 서버 렉이 18개 탑재되고 그런 게 이제 여기 이 렉스케일 하나가 이렇게 둘,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 보통 여덟 개라 표현하더라고 이쪽은 뭔가 관리하는 그런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렉스케일 16개가 한 세트로 이 GB200 DGX 슈퍼팟이라고 표현하는데 올 연말부터 이거를 이제 AI 공장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오라클, 구글 그 4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한테 이걸 이제 팔 예정이라 하고요 그 다음 이 GB200, DGX 슈퍼팟 같은 경우에는 수렝식 냉각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공렝식 시스템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여기에 조그맣게 적혀있어 잘 안 보이지만 리퀴드 쿨드 폴 베스트 에너지 에피션시라고 적혀있네요 어쨌든 수렝식 쿨러 드디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침 수렝식 쿨러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떠오르는 기업들이 바로 몇 가지 있는데 수렝식 서버렉 만드는 만든다고 하는 슈퍼마이클 컴퓨터도 있고 델도 여기 만든다고 합니다 버티브홀딩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던데 또 한 번 이따 살펴보고요 어쨌든 그런 DGX 200 또 슈퍼팟 하나가 이렇게 하나만 설치되는 게 아니죠 데이터 센터에 이게 영상으로 보면은 정말 막 끝도 없이 막 계속 막 땅땅땅땅땅 이게 막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이제 AI 데이터 센터 하나당 어마어마하게 많은 렉이 들어가서 GPU가 한 3만 2천 개 들어가는 게 기본 데이터 센터 사이즈라고 합니다 거의 뭐 AI 공장 수준인데 여기에 이제 이게 이렇게 잔뜩 깔면은 당연히 GPU랑 CPU도 많이 들어가고 또 통신 칩이랑 이것저것 케이블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 밑으로 이제 다 수렝식 관부터 시작해서 이 옆에 있는 이 조그만한 네모 하나가 여기에 이제 그 수렝식 액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부터 이 GV200으로 시작되는 데이터 센터가 좀 개화하면서 수렝식 냉각 시스템 개발하는 기업들 올 연말부터 조금 실적 개선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 거의 뭐 사실상 베어 케이스를 생각하면은 좀 안 된다라고 느낀 부분이 데이터 센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GPU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젠슨앙 CEO가 연설하면서 이 자료들을 보여줬는데 2021년에만 해도 쓰던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인 셀린느 셀린느라고 발음하던데 명품 브랜드랑은 좀 다르고 2021년에만 해도 A100 시리즈 GPU가 4480개 탑재됐다 하는데 2년 사이에 이 EOS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로 변하면서 2년 사이에 이제 A100 4400개에서 H100 1만 700개 이상으로 그 데이터 센터 기본이 바뀌었답니다 근데 또 올 연말에 거의 2024년 말 2025년에 또 생기는 데이터 센터는 앞서 봤듯이 이제 그렇게 GPU가 거의 3만 2천개 필요할 정도니까 데이터 센터의 칩이 계속 거의 우상향할 정도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센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칩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연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우상향이 맞는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AI 연산 능력이 추론 능력이 엄청나게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이걸 다 학습하고 하려면은 운영하고 하려면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GPU들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올 연말부터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 GB200 DGX 슈퍼팟 참 발음이 안 됩니다 GB200 DGX 슈퍼팟 데이터 센터인데 거기 이제 옆에랑 밑에 그리고 다 뭐 그 서버 렉에 수렝식으로 100% 사용한다 하니까 이제 현재 수렝식 이런 서버 렉 만들고 조금 데이터 센터 안에 수렝식 솔루션 제가 개발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티볼딩스가 조금 앞서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마침 이 기업도 현재 상반기까지는 수렝식 쿨러 생산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 엔비디아 GB200 시리즈 나오는 연말에는 생산 능력이 올해 초 대비해서 거의 뭐 35배에서 45배까지 증가한다 하니까 그때쯤 되면은 실적이 뭐 좀 개화하겠죠 그 정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기업들 이제 엔비디아 B200 도입할 예정인 고객들 또 젠스상 CU가 공개했는데 이렇게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이 일단 돈이 많은 기업들이고 데이터 센터가 워낙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올해 말에 GB200 시리즈 출시되자마자 다 도입해서 여기서 데이터 센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GTC 2024에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처음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닌이라고 읽더라고요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엔비디아 추론 마이크로 서비스의 약자인데 닌, 이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닌을 이용하면은 뭐 이제 AI 배포하고 싶거나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기존에는 오픈 AI를 이용해서 거기에 GPT 스토어를 이용한다던가 그랬다면은 이제는 여기 배포하고 싶은 AI 모델을 닌에 넣어가지고 배포하면은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나 컴퓨터들에서는 다 이거 이제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훨씬 많은 이제 조금 닌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들을 쓰고 싶다면은 그 생태계가 이제 생기는 거죠 결국 다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 AMD가 S&P500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면은 AMD에서 아무리 싸게 해준다 해도 결국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그러니까 GTC 2024 키노트 연설 진행할 때 항상 화면을 보여주던가 젠슨왕을 비췄는데 딱 한 번 그냥 관중석을 비췄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젠슨왕 CEO가 이런 AI 뭐 다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제 구축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은 AI 팩토리를 짓고 싶다면 마이클 델을 찾아주세요 했더니 여기 델 테크놀로지의 CEO 마이클 델이 이렇게 앉아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박수치고 이 순간에 아마 델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조금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침 델에서도 오늘 이렇게 좀 엔비디아와 관련한 협업 솔루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델 AI 팩토리 위드 엔비디아라고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위한 델의 이제 AI 팩토리를 기업들에다가 구축해주는 솔루션인데 결국 이제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조금 이제 델에서 컴퓨터 이제 랩탑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그리고 네트워크 AI 서버 그리고 또 스토리지 각종 이제 뭐 솔루션까지 이거를 다 설치해주면서 델 하드웨어로 설치해주면서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를 같이 이제 도입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뭔가 예를 들어 산업 현장의 기업이 조금 AI로 인한 비용 효율성을 찾는다든가 생산성 확장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델을 찾아가면은 델에서 AI 팩토리를 건설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좀 비용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독 형태로 사용한 만큼 뭐 할 수 있는 그런 구독 모델도 만든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델에서 또 뭐 이렇게 엔비디아 맞춤 플랫폼을 확장한다고 오늘 델 블로그에다가 이런 내용 올렸는데 당장 이제 2분기부터 출시될 H200 H100의 후속 시리즈죠 H200에 해당하는 이 서버 지원할 예정이다 해서 이게 H200 서버입니다 델에서 만들고 있는 델 파워헤지 9680 이제 H200 서버인데 이걸 지원할 예정이고 그 다음엔 이 B100 그리고 또 올해 2분기 빠르면 2분기 3분기에 출시될 이제 B100 서버도 델에서 이건 이제 공랭식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공기 순환 형태로 열 시키는 거죠 공랭식 B100 서버도 지원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 하반기 연말에는 아까 봤던 GB200 그 밑에 수랭식 엄청 깔려 있었죠 옆에 수랭식 액체 공급해주는 기둥도 막 타워도 세워져 있고 했는데 델에서도 수랭식 B200 서버를 지원할 예정에 있다 이야기하면서 델도 델 최초의 수랭식 서버 솔루션을 드디어 이제 세상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연말로 갈수록 이런 기업들도 조금 기대감이 생기곤 있습니다 근데 델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S&P500 편입 기대감이 컸기도 하고 마이클델 CEO가 그냥 좀 많이 팔았죠 주식을 그분이 워낙 이제 포브스 10대 부자 안에 들 정도로 옛날부터 돈도 잘 버시고 워낙 이제 돈 냄새를 잘 맡으시는 분이니까 꼭지에 마이클델 CEO가 주식을 많이 파셨습니다 그 여파도 있고 조금 많이 달려오다 보니까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런 AI 팩토리 솔루션 출시 소식과 함께 주가 반등하면 좋을 것 같네요 프리마켓은 아까 0.3%대 상승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하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애플과 관련한 솔루션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산업용 디지털 트윈입니다 옴니버스 클라우드라고 이거 엔비디아에서 또 만드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애플 비전 프로에 도입한다고 영상 시연을 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비전 프로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자동차 이제 자기가 디자인한 거를 또 이게 기능이 어떤지 체험해 보는 건데 엔비디아 옴니버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이제 이것도 비전 프로 끼고 있으니까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은 차 이제 사진이 그림자도 막 바뀌고 차 도색도 바뀌고 디자인도 막 바뀌면서 자기가 좀 디자인을 해놓은 자동차를 그 아래 보면은 이제 막 이동해서 비전 프로로 허공에다가 몇 번 손짓하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이제 막 등장해서 그거를 완전히 진짜 리얼리티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도 신기했는데 실제로 이런 건 실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봐서는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체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에는 대망의 로봇 관련한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결국 엔비디아의 AI에 최종 진환할 로봇으로 가는 거겠죠 젠슨왕 CEO가 로봇용 AI 플랫폼 엔비디아 프로젝트 그루트 이제 로봇 플랫폼을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각종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거나 협업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만드는 기업들을 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 다 같이 올라왔고 젠슨왕 CEO는 오렌지였습니다 오렌지 색깔이어서 오렌지 일로 와 하니까 오렌지가 막 일로 오고 뭐라뭐라 말을 하니까 막 얘가 리액션도 하고 했는데 약간 여기 옆에 친구 눈에 불이 벌써 꺼져 있습니다 그린이라고 주황색은 오렌지였고 초록색은 그린이었는데 그린은 약간 관중이 너무 많아서 좀 긴장했는지 말을 안 듣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 CEO가 오렌지 부르고 그린도 빨리 일로 오라 했는데 그린은 계속 민기적 민기적 하고 있어서 조금 웃지 못할 그런 오류도 보여줘서 뭐 이때 엔비디아 주가 좀 하락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엔비디아가 이제 AI를 넘어서 거의 로봇까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은 오늘 프리마켓의 근데 한 2% 현재 하락하고 있죠 하락세가 자꾸 커지는데 약간 확실히 실망 매물도 분명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B200 출시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기대한 거는 B200 정확히 언제 출시할 거고 출시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건데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출시 일자도 그냥 연말쯤 출시할 거다 그 정도 이야기밖에 없다 보니까 극한의 강세론자들은 조금 실망하는 것 같고 그래도 보니까 진짜 결국 엔비디아가 AI 팩토리 다 해서 전 세계 모든 산업 현장에 AI 혁명을 만들겠구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하는 세력도 있겠죠 엔비디아 이렇게 보면은 블룸버그에서는 2024년 연매출이 600억 달러 도달하고 내년에도 거의 한 90% 상승해서 1100억 달러 도달할 거다 그런 전망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GTC 2024 진행하면서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직접 손을 잡아준 그런 뭐 엔시스,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같은 기업도 있었고 또 뭐 델도 있었고 그 외에 서비스나우, SAP,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있었는데 그냥 자기가 직접 엔비디아에 빨대를 꽂은 기업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빨대 한번 꽂아보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가장 조그만 기업이던데 기업 이름은 스파이어 글로벌이고요 티커는 SPIR입니다 엔비디아 GTC 2024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서 이 워스2라는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지구를 이제 디지털 트윈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를 가상 공간에 넣은 겁니다 실제 지구를 그래서 이걸로 이제 AI 학습을 하는 건데 실시간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지구를 이렇게 가상현실에 가져와서 하는 게 뭐 조금 기후 변화 그런 거를 계속 AI 학습을 시켜서 테스트하는 건데 이 스파이어 글로벌이라는 데서 그런 업무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뭐 AI 기반 기상 예측 발전을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을 발표했다라는 내용 자기네 홈페이지에 오늘 올렸고 얘는 이 이야기 따라 보면은 엔비디아 워스2 디지털 트윈과 통합하여 AI를 활용하여 기후 및 날씨 예측을 가속화할 예정에 있고 가속화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어 글로벌 도대체 뭐하는 기업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우주에 소형 위성 띄우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목적 소형 위성군을 통해서 전 세계의 온도, 기압, 습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자기가 직접 엔비디아에 빨대를 꽂으니까 뭐 축다가 현재 프리마켓에 제가 이 자료 만들 때만 해도 18%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정말 작은 기업인데 이게 2억 달러인가요? 2억 달러 수준이고 뭐 사실 매출이랑 이익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또 공매도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네요 아까 프리마켓에 한 18% 상승하고 있긴 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뭔가 한다 하면은 이 조그만한 기업들은 진짜 그냥 막 다 올라가네요 하지만 스파이어 글로벌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은 옛날에 주가 100달러 넘었던데 지금 12달러인 바닥을 빌빌 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기호 예측 AI 통해서 엔비디아랑 협력한다고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